우리가 뭐 죄진 거 있어? 형법 118주, 공무원 사격 4층 몇 가지 위험을 빠뜨린 건 책임감 느껴 이제 역할 스위치는 끝내기로 하고 난 이만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대표님이 사마천 사망 사건 담당 형사에 큰 기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아, 바로 사전 쓰세요 내가 아주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불범의 정체를 빨리 밝혀내야 돼 오케이, 그럼 다시 해보죠 뭐 사기꾼이란 손잡을 수 있겠어요? 지금 내 역할 해줄 사람 사도찬 10분 외교 행랑을 통한 마약을 쓰면 또 계속되고 있을 거야 대통령? 백준수 검사님, 같은 공무원끼리 협조 부탁드립니다